나의 결혼 한 마디씩 해봐 한 마디 두 마디 앞당 후배들 한 마디 다 복영 형 보고 배운거죠? 아 거짓말하지마 진짜로 이게 맞아? 솔직히 누가 제일 앞당이야? kbk 형이랑 선수의 패션입니다 윤 선수의 패션 널 좀 아는 사람은 거부양말 씻었잖아 보자 펜션을 좀 아는 사람은 거부양말 씻었잖아 아 패션을 좀 아는 사람은 거부양말 씻는다? 형꺼야 한번 찍어줘야지 내가 찍어줄게요 KBK 패션입니다 가방을 메고 다니는군요 우리 문안이는 이분이 제 옷을 깔고 앉은 건가요? 그걸 지금 재밌겠다고 찍고 있는 건가요? 혹시요 저기요 혹시 제 옷을 깔고 앉으셨나요? 예스 아 그러셨구나 예 괜찮습니다 주세요 용서 형 잘 먹었습니다 되게 축하해 모여 왔습니다 용서 형이 사주셨습니다 지금은 스타벅스에 왔습니다 아 그래 굿양소사 왔습니다 역시 여기서도 궁극인 무나라 많이 먹어 궁극인 잘 먹을게요 아 그래, 아이고, 아 그래, 그래 아 그래, 아 그래, 아 그래.